1. 일반적인 풀림 방법 이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수지상 풀림 2. 보통 주철의 성분 중 탄소 다음으로 함유하고 있는 원소로 주철 조직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2. 규소 3. 신냉처리를 하는 주목적은 1. 시효에 의한 치수 변화를 방지한다 4. 다음 칠사망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 구리 70%, 아연 30%의 합금이다 5. 주철은 고온에서 가열과 냉각을 반복하면 부피가 불고 변형이나 균열이 일어나 주철의 강도나 수명을 저하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3. 주철의 성장 6. 전기저항체 밸브, 코크, 광학기계 부품 등에 사용되는 7삼황동에 7에서 30% NI를 첨가하여 AG 대용으로 쓰이는 것은 2. 양은 또는 양배 7. 다음 중 고강도 알합금으로 RCUMGMN의 합금은 1. 두랄루민 8. 나사의 리드가 피치의 2배이면 몇 줄 나사인가 2. 두 줄 나사 9. 레이디얼 앤드 전월 베어링에서 전월의 지름이 D고 레이디얼 하중이 W일 때 전월의 깊이 리터를 구하는 식으로 오른 것은 2다 4번 10. 스프링 상수 6Nmm인 코일 스프링에서 30N의 하중을 걸면 처짐은 몇 밀리미터인가 3. 5. 11. 다음 동력전달용 기계 요소 중 간접전 동요소가 아닌 것은 4. 기어 12. 체결용 요소 중 볼나사의 장점을 설명한 것 중 올바르지 않는 것은 4. 자동 체결용으로 좋다 13. 테이퍼 축의 회전체를 결합하기에 가장 적당한 기는 2. 반달키 14. 너트의 풀림 방지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기는 4. 분할핀 15. 너클 핀 이음에서 축에 발생하는 인장력이 120KN이고 두 축을 연결한 너클 핀의 허용 전단 능력이 100N 제곱 밀리미터이라고 할 때 핀의 지름은 약 몇 밀리미터인가 3. 27.6 밀리미터 16. 그림과 같은 정면도와 평면도에 가장 알맞은 우측면도는 4. 17. 대칭도를 나타내는 기호는 어느 것인가 4. 18. 구름 베어링의 안지름이 140mm일 때 구름 베어링의 후칭 번호에서 안지름 번호로 가장 적합한 것은 2. 28. 19. 선형치수에 대한 공차 적용시 그 표기방법이 잘못된 것은 2. 20. 불규칙한 파형에 가는 실선 또는 지그재그선을 사용하는 것은 1. 파단선 22. 바퀴에 암 리브 등을 단면할 때 가장 적합한 단면도로 그림과 같은 단면도의 명칭은 3. 회전도시 단면도 22. 다음 표면의 결 도시기호 중 주로 혼인 가공에 의해 나타나는 모양으로 가공에 의한 컷의 줄문의 방향이 기호를 기입한 그림의 투영면에 비스듬하게 이 방향으로 교차하는 것은 3. 23. 나사를 그릴 때 가려서 보이지 않는 나사부를 표시하는 선의 종류는 1. 가는 파선 24. 공유압기기에서 그림과 같은 기호의 동력원의 명칭은 3. 공기압 25. 기아학적 허용 공차에서 최대 실체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오른 것은 4. 재료의 형태가 최대 크기인 상태 26. 디스크 형상으로 원주면에 절상 날이 있어 공작물의 좁은 홈이나 절단 가공에 사용되는 밀린 커턴은 2. 메탈 슬리팅소 27. 평행 나사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2. 사인바에 의한 빛이 측정 28. 슈퍼 피니싱에 대한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가공에 따른 변질층의 두께가 매우 크다 29. 지름이 다른 여러 종류의 환봉의 중심선을 듣고자 한다 다음 중 가장 적합한 공구는 4. 콤비네이션 세트 30. 공작기계의 기본 운동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분사 운동 31. 기어 절삭기로 가공된 기어의 면을 매끄럽고 정밀하게 다음질하는 가공은 1. 기어 쉐이빙 32. 한계 게이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하이트 게이지 33. 수평 밀링 머신의 플레인 커터 작업에서 하향 절삭과 비교하여 상향 절삭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일감 고정이 불안정하고 떨림이 일어나기 쉽다 34. 구성 인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칩 두께가 얇고 절삭 속도가 임계 속도 이상으로 높을 때 주로 발생한다 35. 센트리스 연삭기로 가공하기 가장 적합한 공작물은 2. 척에 고정하기 어려운 가늘고 긴 공작물 36. 연삭 숫돌 입자에 요구되는 요건 중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인성이 작아 숫돌 입자에 빠른 교환성 37. 다음 중 원주에 많은 절삭 날을 가진 공구를 회전 운동시키면서 가공물에서 직선 이송 운동을 시켜 평면을 깎는 작업은 4. 밀림 38. 절삭 면적을 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올바른 것은 S 이송 T 절삭 깊이이다 1. F는 S 곱하기 T 39. 밀림에서 지름 80mm인 밀림 커터로 가공물을 절삭할 때 이론적인 회전 수는 양략 RPM인가 단, 절삭 속도는 100mm 미니다 1. 398 40. 선반용 바이트의 주요 각도 중 바이트의 옆면 및 앞면과 가공물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각은 2. 여유각 41. 선반의 주요 구성 부분이 아닌 것은 2. 회전 테이블 42. 일반적인 절삭 공구의 수명 반정 기준이 아닌 것은 1. 공작물의 온도가 일정량에 달했을 때 43. CNC 선반에서 주축 회전 수일 정제어 G 코드는 2. G97 44. 머시닝 센터에서 MA 곱하기 1.25 탭 가공 시 초기 구멍 가공에 필요한 드릴의 직경은 약 몇 밀림이터가 적당한가 2. 6.75 45. 머시닝 센터에서 산알 20m를 사용하여 절삭 속도 80m 매분 4. 공구의 날당 이송량 0.05mm 투스로 SN25C를 가공할 때 이송 속도는 약 몇 밀림이터 민인가 1. 255 46. CNC 선반에서 나사를 가공하는 준비 기능이 아닌 것은 4. G74 47. 복합형 고정 사이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4. 최종 형상과 절삭 조건을 지정해주면 공구 경로는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48. 일대의 컴퓨터에 여러 대의 CNC 공작기계를 연결하고 가공 데이터를 분배 전송하여 동시에 운전하는 방식은 3. DNC 49. PMC 기능과 관계가 없는 것은 3. 공구의 이동 50. CNC 선반의 프로그램에서 공구의 현재 위치가 시작점일 경우 공작물 좌표기 설정으로 올바른 것은 2. G50 X150 Z50 52. CNC 프로그램에서 공구 인선 반지름 보전과 관계없는 G코드는 4. G43 52. 다음과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4. 회전하는 주축 가공부의 가공 공작물의 면을 검사하고자 할 때는 안전보호구를 착용 후 검사한다 53. CNC 서보 기구 중 그림과 같은 펄스 신호를 머터에서 검출하여 피드백시킴으로 비교적 정밀도가 높은 CNC 공작기계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서보 기구는 3. 단폐쇄 예로 방식 54. CNC 선반에서 AB로 이동시 바르게 프로그램 된 것은 3. G3 X48 Z0 I-11 K-22 F0.1 55. 머시닝센터의 작업 전에 유관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4. 전기적 회로 연결 상태 56. 다음 프로그램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3. N40 블럭의 스핀들 회전 수는 3185rpm이다 57. 다음 그림에서 1위로 이동하는 지령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4. G형 X100 Z80 58. CNC 선반에서 공구 보정 번호 2번을 선택하여 4번 공구를 사용하려고 할 때 공구 지령으로 오른 것은 4. T0402 59. CNC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지령절이 모여 구성된다 지령절과 지령절의 구분은 무엇으로 표시하는가 4. EOB 60. CNC 공작기계 작업 시 공구에 관한 안전사항으로 틀린 것은 1. 공구는 기계나 재료 등에 의해 올려놓고 사용한다